잘들려? 네! 아유, 감사해요. 아유, 난 몸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했네요. 자,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예! 예! 크게 하셔야 돼! 예!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예! 오늘 이 밤은 누가 지킨다? 예! 예! 어디에서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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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밤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밤이 되면 영어가 나오는데! 히얼 앤 나오! 오케이? 예!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네! 단순히 돈 몇 푼 때문에 온거 아니죠? 네! 아까 우리 주수록, 어디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87회까지가 이뼈를 밀어 붙이기로 했던 저들이, 정광훈 목사님 감옥에 집어넣고 용역들을 보내서 잃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때는 깡패 섞인 진짜 깡패 깡패도 1급 2급 3급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조직생활을 좀 해봐서 아는데 1급들은 나오지도 않아 그때 나온 놈들은 2급들이요 그래갖고는 사람들을 망치로 대갈박을 치면서 들어왔잖아 그런데 오늘 온 사람들은 보니까 3급들이 왔더만 보니까 3급 용역들이 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비리 비리 하여가 와서 내가 앞에 막다가 나는 좀 피했더니 우리 여기 강은식 목사님 이 어른이 우리 강은식 목사님 어른이 그냥 앞에서 이렇게 막으니까 이걸 확 미니까 꽉 밟고 지나가버렸어 한일 나쁜 했어 저만한 것도 다행이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87억이 157억으로 넘어가고 그때 감옥에 집어넣고 밀어붙였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엊그제는 200억 200억을 저들이 아 200억 줄게 그런 걸 갖다가 목사님이 안 되라고 그랬어 왜 뭘 발견했냐면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 이 방송들 잘 들으세요 왜 건물 저쪽 바깥에는 10-1 구역이야 저게 이게 10구역 전체 10구역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10-1 구역 어디라고요 10-1 구역 교회가 있는 교회가 있는 이 구역은 10-2 구역이야 어느 구역이라고요 10-2 이 교회 저 건너편은 10-3 구역이야 뭐라고요 10-3 자 여기서 여기서 잘 들으세요 10-2 구역은 10-2 구역은 자 여러분 지금 뒤에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뒤에는 전쟁이에요 지금 흙을 높이 싸 놓고 용역 뒤에 들어오는데 우리 팀들은 지금 물 대표를 쏘면서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용기주께서 있는심을 다시 소리를 지르는데 용역들은 따라가라 하고 있는심을 다시 소리를 지르는데 알았지요? 저 지금 안에서 돌아온 목사 마이크도 들었죠? 그러니까 있는심을 내서 용역을 따라가라 용역을 따라가라 따라가라 용역을 따라가라 용역을 따라가라 용역을 따라가라 용역을 따라가라 용역을 따라가라 용역을 따라가라 부분도olog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분식 먹을 때 만났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오늘부터 강암집하듯이 이제 매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텐트를 다 가지고 와 가지고 강암에서 지표하듯이 하루에 10번 오전 오후 저녁 방황집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하루에 3번씩 내일부터 합니다 오신 분들이 오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다 가지고 오시고 계속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여행이야 여러분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는 손을 들리는데 이야 시작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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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